Q. 됐어요 오빠 비친다 그러면 아 뭐야 미쳤다 저 사실상 맞아요 걸스데이가 7월 9일이 데뷔 8주년이었고 저랑 혜리는 11월 5일이 데뷔 8주년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이브 저희 8주년이어서 팬분들이랑 인사드리려고 비클리차니라는 끝나고 이제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 저 머리도 반발로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안녕하세요 옆에서 하트가 여기서 하트가 엄청 오빠 인스타라이브 안녕하세요 댓글들을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 반갑습니다 겸손하게 공손하게 요즘에 핫하신 저희 쇼케이스도 꼭 걸스데이가 앨범이 나와야 제가 빨리 쇼케이스 MC를 약속해주세요 저는 뭐 언제든 달려가 저희도 끝나고 다같이 회식하러 갈거에요 니클리차니라우의 두번째 회식 지금은 차로 가는중이에요 안녕 뭐래야되냐 컴퓨터 어 아는사람도 있네 정독쌤 정독쌤 댓글쌌어 엘리베이터가 안 끊기나 잘 나오네 이거는 브이앱이랑 다르게 칼리프라 하트가 많이 나오네 이 리스트 많이 봤어요 저 처음에 아나운서님 잘생기셨어요 고맙습니다 화면이 잘 나오네 잘생기셨어요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아 그 처음? 네 식자리도 라이브 해달래 엘리베이터 있어 이렇게 내가 얼짱각도로 해줄게 진짜로? 가봐 술 안먹을거에요 기다릴게요 네 아 우리 내려요? 우리 좀 내려야돼 내려야돼 내렸어 와 근데 저희 데뷔가 벌써 8주년 8년이나 됐다는게 되게 실감도 안나고 실감도 안나고 뭔가 되게 기분이 아 배들 또 도망간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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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다 찍지말래 알았어 안찍을게 안찍을게 미안해 조명 써줘요 그래서 아무튼 감회가 새롭고 8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후딱 흐른 것 같아서 되게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기도 하면서 8년동안 잘 보냈구나 싶으면서도 되게 기분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안녕 조명을 쏴주는 우리 팬분들 조명을 쏴주는 우리 팬분들 조명을 받아야돼 오 훨씬 잘나온다 너무 직방인데 이거 아무튼 여긴 어둡나? 저 어둡네 우리 팬분들이 놀러오셨어요 안녕 숨기 바빠요 하지말래 오 재밌어 다들 반가워요 처음 해보니 아 진짜 이거 브이앱이랑 좀 비슷하구나 힘쇼 박유오빠 박유오빠다 박유오빠 박유오빠 아 이게 아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다 볼 수 있어 그렇지 연예인지 보고 있네 윤박오빠가 댓글 달았어요 힘쇼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돼요 오빠 너무 더운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쁘시시하죠? 8주년이라니 8주년이라니 데뷔해서 컴백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라이브 초보래 친구들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브이앱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합동으로도 가능하대 하하하하 안녕 안녕 아이고 아 진짜 아이고 아왕왕왕왕왕 축하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8주년에 뭐 아무것도 하진 못했지만 미안해요 어쩌다보니까 이렇게라도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화장이 더 예뻐서 오늘 켰어 안녕 진짜 미안해 아 힘들다 저희 회식은 언제예요? 몇 시예요? 바로 아 바로? 방송 촬영 끝나고 회식하러 술은 안 먹으니까 10주년 받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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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찍으면서 안 찍히려고 그래요 아하하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아하하 아하 아하 알았어 나 장난이지 장난 아 이거 진짜 하하 소리가 이상해졌다고요? 아무튼 정말 우리 9주년도 10주년도 영원히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단발이 나요? 긴발이 나요? 단발이 나요? 단발이 나요? 긴발이 나요? 장발이요 무슨 장발이요? 장발이 낫대 장발이 낫대 장발짱 다시 머리 짧아졌는데 장발짱 아 아 리클리차인 나온 보신 분들 있으세요? 이거 이 날씨 이만 그 진발발 다 나오시네요 장발 석발이요? 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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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 스파 개치네 어우 장발이 더 인기맞네 단발 나왔어요 나 머리 붙였는데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잠깐 뗐어요 스마트 스피커를 막지 말라고? 정말 뾰로지 났어 이거 화질 왜 이렇게 좋아? 언니꺼에도 그렇게 보여요? 아 언니꺼에도 그렇게 안보이네 내꺼에도 화질 좋아보이는구나 너무 잘 보여서 좀 당황했네 이거 반대로 나와요? 아 똑같이 나오네 아무튼 정말 조만간 함께 할 수 있는 자라섬 회사 미뤄진 거 봤어요? 연기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국민은행 행사 때 될 수 있겠네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본다 브이앱이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았으니까 가끔 예쁠 때 종종 할게요 안녕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 저는 해식하러 가야해요 안녕 나도 나가야 돼 다음에 또 우리 인사해요 보스턴 보스턴에서 인스타 라이브를 챙겨보고 있는 제 친구입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구나 친구 내가 곧 가마 안녕 안녕 외국분들 많으시네요 아무튼 정말 80년 축하해주신 팬 여러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앞으로 더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공손하게 서있어요 너무 더워 감기 걸렸어요 너무 더워 감기 걸렸어요 덥다고 너무 에어컨 바람 쐬시면 냉방금 걸리니까 차대한 간접 바람으로 해서 잘 조절해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우리 너희 함께 잘 버텨나가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 누구지 가리고 안녕 안녕 안녕